불설대 부모 은중경 부처님께서 어느 때 사위국의 왕사성 기수급 고독원에서 덕이 높은 비구 3만8천명과 수많은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셨다. 그때의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마침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백골더미를 향하여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하시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모든 중생의 어버이신데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백골더미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안한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 제자여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건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 무더기 뼈들은 전생의 나의 초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나니요 내가 이 한 무더기 뼈들을 두 몫으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므라 아나니 부처님께 사례여여 주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옷과 생김새를 보고 남녀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죽은 뒤에는 똑같은 백골일 뿐인데 어찌 제자로 하여금 남녀의 뼈를 분별하라 하시나이까 아나니요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절에 가서 불경 읽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불법승 삼복기에 예배도 하고 연불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 번 낳을 적마다 서말 서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말의 젖을 먹여야 함으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나니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여미는 듯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종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니까 부처님이 아나니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열 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퇴한 첫째 달에는 마치 풀끝에 맺힌 아침 이슬 방울이 낮이 되면 없어지듯이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가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킨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섯 부분인 오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까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나니라 어머니가 수퇴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여섯 정기가 열리나니 눈, 코, 귀, 혀, 몸, 마음을 여섯 정기라 한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삼백육십 마디와 팔만 사천 털 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과 지혜가 생기고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아홉째 달에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기를 시작하는데 복숭아와 배, 마늘이나 오곡은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 더미의 산과 같이 되었나니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가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퇴한 지 열째 달에는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만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을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폐를 깨뜨리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다치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천 개의 클로 찌르는 듯 만 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 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있나니라 첫째 여러 겁 내려오며 인연이 깊고 깊어 금생에 다시 와서 모태에 의탁했네 달수가 차가면서 오장이 생겼고 여섯 달 되어서는 산보다 더하였고 거니는 그때마다 찬바람 겁이 나니 고운 옷 생각 없어 입어도 보지 않고 머리맛 거울에는 먼지만 가득하네 둘째 뱃속에 악이 베어 열 달이 다가오니 순산이 언제일까 손꼽아 기다리네 나날이 기운 없어 큰 병근 사람 같고 어제도 오늘도 정신이 흐리도다 두렵고 겁난 마음 무엇에 비교할까 근심의 눈물만이 가슴에 가득하네 슬픔의 눈빛으로 친척게 말하기를 죽음이 닥쳐올까 두려울 뿐입니다 셋째 그립이 너무 많아 그 모습 창백하다 아기가 건강하다 위로의 말 들으시면 반갑고 기쁜 마음 견줄 데 없지만은 기쁨이 지난 뒤엔 슬픈 마음 다시 나며 아프고 괴로움이 온 몸에 사무치네 넷째 어버이 깊은 눈에 바다에 비기오리 귀여워 사랑하심 영원히 변치 않네 단것은 모두 모아 아기에게 먹이시고 쓴 것만 잡수셔도 그 얼굴 밝으시네 사랑이 깊으시니 아기 위함 밤낮 없고 은혜가 높으시네 슬픔이 몇 고빌세 어머니 일편단심 아기 배에 풀리고자 며칠을 굶으신들 그 어찌 마다하랴 다섯째 어머니 당신 몸은 백번이 젖더라도 아기는 어느 때나 마른데 내이시며 두 젖을 먹이어서 아기 배에 풀리시고 찬바람 쏘일 새라 소매로 가리우네 아기를 돌보느라 잠 한번 편히 자랴 두둥실 둥개둥개 안아서 놀리시니 아기만 편하다면 무엇인들 사냥하며 어머니 그 몸이야 고된 들 어떠하랴 여섯째 어머님 크신 눈에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 높은 은덕 하늘에 비기리까 높고 큰 부모 은공 천지와 갓싸오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뜻 다를 선가 눈과 코 없더라도 조금도 밉지 않거든 손과 발 못 쓴다고 싫은 맘 있을선가 해갈라 낳은 자식 병신이 더 귀여워 온종일 사랑해도 정성은 끝없어라 일곱째 지난날 이네 얼굴 꽃보다 고왔었고 옷같이 아름답고 솜같이 부드러워 예쁘게 그린 눈썹 버들립 부끄럽고 두 볼의 붉은 빛은 연꽃도 수줍었네 은혜가 깊을수록 내 얼굴 여위였고 기적이 빠늘하고 손발이 거칠었네 여덟째 아들 딸 기르노라 고생도 극심하여 어머님 꽃 얼굴에 주름살 잡히었네 여덟째 죽어서 이별함도 고통이 크지만은 살아서 이별함도 살아서 이별함도 두 눈에 흘린 눈물 천줄기 만줄기라 원숭이 자식 사랑 창자를 끊어내듯 어버이 자식 걱정 그보다 더하여라 아홉째 어버이 크신 눈에 바다에 비길건가 산보다 높으시니 어떻게 갚사오리 자식의 온갖 고생 대신하기 소원이오 아들이 괴로우면 부모 마음 변치 않네 아들 딸 길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밤이면 추울새라 낮이면 줄일새라 자식들 잠시라도 고통을 받게 되면 어버이 근심 걱정 하루가 삼초로다 열 번째 아버님 어머님의 그 은혜 어떠한가 자식을 생각하신 잠신들 휘오리까 서거나 앉았거나 마음은 따라가고 멀거나 가깝거나 사랑은 같을새라 늙으신 부모나이 백살이 되어서도 여든 된 아들 딸을 행여나 걱정하네 부모님 깊은 은공 언제나 끊일런지 이 목숨 다한 디나 다할까 하노미라 하노미라 으어 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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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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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병이 나아야 부모의 병도 비로소 낫느니라 이렇게 애써 기르면서 어른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 자식이 다 큰 뒤에는 부모의 그러한 은공도 모르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불공하여 부모에게 불선하게 대항하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업신여기며 형제끼리는 욕하고 싸움하며 일가 친척을 걸뜯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부모의 이르는 말에 순정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말할 때에도 일부러 어긋장치며 가나오나 어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괴상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느니라 한편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훈계하고 타일러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거늘 철없다 용서하고 덮어주기만 하였으므로 점점 자라면서 거칠어져 순정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도리어 성을 내느니라 또한 좋은 친구를 멀리하고 나쁜 사람을 사귀며 그러다가 그 버릇은 천성이 되어서 드디어 큰 잘못을 저지르기 쉬우며 혹 남의 꾀임에 빠져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부모를 멀리 여의고 고향을 듬지며 이렇게 헛되이 세월을 보내다가 어찌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느니라 이렇게 다양해서 조심없이 방랑하다가 혹 남의 꾀임에 빠져 범법을 저지르기도 하며 그로 인해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혹은 심한 질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거나 혹 앵란을 만나 춥고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어 돌봐준 사람도 없이 여러 사람의 업신여김을 받으며 혹은 길거리에 쓰러져 결국 죽게 되더라도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고 죽은 시체까지도 땅에 묻히지 못하여 그냥 썩으며 볕에 쪼이고 비바람에 불리어 백골은 흩어져서 다양의 모래바닥이나 풀밭에 뒹굴게 되어 부모 친척과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느니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따라서 걱정정하기도 하고 혹은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을 버리기도 하며 혹은 너무 슬퍼하다가 병이 되기도 하며 혹은 자식을 기다리다가 몸이 약해져서 죽게 되면 외로운 영혼이 원한이 되어서 끝끝내 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혹은 자식이 효순과 도의를 번받지 않고 좋지 못한 무리들과 어울려 떠돌아다니며 사나워져서 나쁜 일을 일삼는다거나 남을 때리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여 이웃에게까지 해를 끼치기도 하며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러가지 죄를 저질러 형제에게 눈을 끼치거나 부모에게 걱정을 시키기도 하며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오기도 하면서 부모로 하여금 흔심하게 하느니라 부모의 헐벗고 배고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초하루 보름으로 봉양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며 부모가 연세들어 수척해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면 남이 볼까 부끄럽다고 멸시와 호박이 자심하며 혹 아버지와 어머니가 홀로 되어 외딴 방에 홀로 있으면 마치 남의 늙은이가 나그네로 와서 의지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방을 치우거나 마룩을 닦는 일이 없고 한 번도 살피거나 무난드리는 일이 없으며 방이 차고 더럽거나 옷 입고 밥 먹는 것들을 아는 채 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부모로 하여금 밤낮으로 슬프게 하느니라 혹 맛있는 음식을 보면 싸가지고 돌아와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터인데 남들이 비웃는다 하여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좋은 음식을 가져다가 처자식을 먹일 때는 체면도 없이 비루한 짓을 저지르며 제 아내와 약속한 것은 꼭꼭 지키면서도 어버이의 말씀과 부탁은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느니라 만일 딸이 되어 출가하게 되면 집에서는 그렇게 효순하던 것도 제 남편을 맞은 뒤에는 차츰 공격하지 않아 부모는 조금만 꾸짖어도 이내 원망을 하면서 남편에게는 설사 매를 맞아도 달게 여기며 성이 다른 남자에게는 인정이 깊고 사랑이 넘치면서 자기의 혈육이나 친척에게는 오히려 냉소하며 또 제 남편을 따라 타향에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서도 소식을 끊고 편지 한 장도 보내지 않으며 부모로 하여금 간장이 끊어지듯이 생각하게 하느니 부모는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것이 마치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이 잠시도 쉬지 않느니라 이처럼 어버이의 은덕을 생각하면 할량이 없건만 자식의 불효하는 죄는 말로 다하지 못하느니라 그때의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땅에 엎드려 그동안의 불효를 이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옵니다 저희들은 이제야 많은 죄를 지은 줄 알았나이다 이전에는 어리석어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잘못을 알고 보니 마음 아파 어찌할 줄을 모르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가르쳐 주십시오 어찌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엄숙히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들 위해 말하리니 자세히 들으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넓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넓고서 수미산을 백번 천번 돌다가 가죽이 터져서 뼈가 나오고 뼈가 달아서 골이 흐른다 하여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을 당하였을 때 어버이를 위해 몸에 살을 오려내고 뼈를 갈아 공량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그 몸에 불을 켜서 여래에게 공량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느니라 이때의 여러 제자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부모의 그 깊은 은덕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저희들은 큰 죄인이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으려면 부모를 위하여 불경을 써서 보시하고 부모를 위하여 불경을 읽고 외우며 부모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죄를 자매하며 부모를 위하여 삼보에게 공량하며 부모를 위하여 계법을 가지며 부모를 위하여 포시하여 복을 지울 것이니 만일 이렇게 하면 효도하는 아들딸이라 할 것이니라 이때에 부처님 제자인 덕이 높은 스님들과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하고 다 같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다짐하였다 안안전자가 부처님께 사례여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은 마땅히 무엇이라 이름하며 이를 어떻게 받들어 봉행하오리까 부처님이 안안에게 이르시되 이 경은 크게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경이니 불설대 부모 은중경이라 알아 그때에 하늘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가니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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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